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이 공명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식 전화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공명구조, 아세테이트 이온에 대한 구조를 공명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공명에 대한 내용과 공명에 대한 이해는 유기화학을 하는 내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공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일단 화살표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의미 자체가 이 두 구조는 서로 공명구조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구조는 다른 내용, 다른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조도 가능하고 이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공명 혼성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명구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명구조들 중에서 공명이 혼성체를 이루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해서 우리가 이 공명구조라는 것은 그 화합물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반응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야 돼요. C에 C, H, H, H가 붙어 있는 거는 이쪽은 똑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에 이게 지금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산소 입장에서 봤을 때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산소인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고 이 밑에 있는 산소는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으로 되어있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으로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전화 자체도 지금 여기는 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죠. 근데 이러던 애가 공명구조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변화가 없고 이번에는 이쪽에 있었던 결합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더 만들게 되고 전화 자체도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비공유 전자쌍은 대신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중결합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결합선이 단일결합이 되느냐 이중결합이 되느냐는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의 이동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는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동에 따라서 이 전화도 지금 변형이 된다는 거 변화가 된다는 거 중성이었던 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전화였던 게 중성이 된다든지 해서 지금 아스테이트 이온을 기본으로 해서 공명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 전화의 이동이다. 전자의 이동이다. 어떤 분자가 둘 이상의 루이스 구조 해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점 전자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게 전자 자체를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점을 항상 쌍으로 표현하고 이게 결합선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결합선 하나가 루이스 전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자로 봤을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둘 이상의 공명구조가 가능할 때 루이스 구조가 가능할 때 우리가 레조넌스 구조 공명구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분자의 적절한 전자 구조에 이들 공명구조가 공동으로 기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가 우세하고 이 구조는 조금 덜 우세하고 평형이 한쪽으로 몰려있고가 아니라 공동으로 같이 이 구조와 이 구조가 같이 혼성구조를 만드는데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까지도 공명구조가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가장 좋은 게 이 벤젠의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벤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공명구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벤젠 구조를 그리는 데 있어서 탄소, 탄소 이렇게 다 탄소 6개가 서로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고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고 이 안에 탄소 안에는 탄소와 탄소끼리 이중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즉 탄소는 이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선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탄소 여기 없어지고 표현을 안 한 거죠. 없어진 게 아니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결합선으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골격구조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 골격구조가 익숙해져야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지, 이 선이 뭔지 여기에서 생략된 게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탄소가 생략돼 있는 거고 이 탄소와 이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탄소와 이 탄소 사이에서도 이중 결합. 그런데 이 탄소와 이 탄소에는 단일 결합이다. 왜요? 얘는 이중 결합이니까 얘도 이중 결합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탄소 중심에서 봤을 때 결합선이 모두 몇 개인가를 카운트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만족해야지만 공명 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합선이 다섯 개가 돼요. 그러면 모두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열 개. 옥택 규칙의 위배가 되죠. 얘는 여덟 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소,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 하나 걸러 있는 탄소는 단일 결합으로 돼 있고 하나 걸러 있는 탄소는 또다시 이중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혼성, 공명 혼성 구조, 공명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여기 화살표 공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중 결합이 어디로 이동해 있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옆으로 그럼 얘도 이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또다시 결합이 다섯 개가 되니까 얘도 이렇게. 그래서 결합선이 한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 구조는 A구조, 이 구조는 B구조, 서로 다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 자체를 이 구조도 맞고 이 구조도 맞다. 얘는 두 가지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벤젠이라는 것 자체가 이 탄소,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공명 구조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1.5배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즉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 뚜렷하게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경계 사이에, 사이에 있는 그런 결합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혼성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명은 이렇게 공명 혼성화 되어 있는 거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이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작소하면서 SOB탈, POB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SOB탈은 구형이고 POB탈은 이렇게 아령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POB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POB탈 자체에서 POB탈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POB탈 같은 경우에는 XYZ의 배양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 POB탈을 하나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POB탈하고 POB탈 사이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인력을 우리가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을 해 준 거죠. 도넛 모양 같이 되어 있죠. 이거 POB탈 사이에 같은 POB탈 사이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도 POB탈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고루 전자가 이렇게 잘 편제되어 있다. 이런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걸 그러니까 공명 구조다라고 벤젠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공명 구조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온이 되기 전에는 뭐가 돼 있었을 거냐면 여기가 CH3니까 CH3에다가 COOH 이거 뭐죠?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인데 여기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전화를 전체적으로 띄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세테이트 이온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그려보니까 탄소에 수소 3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얘는 산소가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 산소가 이렇게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비공류 전자상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대신에 이쪽에 있었던 비공류 전자상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중결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전자의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가지 공명 구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